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참 4월 10일 총선이 뜨겁게 달궈져가는 그런 상태에서 다른 분들하고 달리 제 유튜브는 계속해서 역대 선거 문제를 계속 거론하는 것은 현재 4월 10일 총선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누구도 미리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사전투표가 본격적으로 실시가 됐기 때문에 그 선거를 상당히 이렇게 정밀 분석하게 되면 4월 10일 총선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과 달리 저는 그야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대한민국 역대 공직선거에 구석구석을 여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조망함으로써 정거물들을 계속 축적하는 겁니다. 정거물들을 정거물 1, 정거물 2, 정거물 3 이렇게 해서 축적하다 보면 결국은 이미 다 밝혀졌지만 지금도 선거 문제에 대해서 공정선거 문제를 의심하지 않는 분들에게 대해서 더 많은 확신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고 또 좋은 세상이 와가지고 선거 문제가 전면에 국정의 최대 이슈로 등장하는 그런 날이 오면 이렇게 그동안 축적되어 온 것들이 대한민국을 바로 잡고 바로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축적된 정거물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모아나가는 그런 모습을 계속 제가 이렇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병호 tv를 통해서 많이 아시게 됐지만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 역대 공직선거에서는 대부분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는 것이 뭐 일상적인 그런 일이 되어 왔고 예외가 없을 정도로 지난 10년간의 공직선거는 모두 다 선거를 기획하고 그 승리하는 데 필요한 득표수를 대략적으로 계산한 다음에 국민들이 아무도 알 수 없게 만들어놓은 사전투표장을 실제로 찾은 사람 숫자 실제 사전투표율을 국민들이 모르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실제 사전투표율을 본인들이 원하는 목표 투입 사전투표 득표수만큼 부풀려서 발표 사전투표율을 공개하고 거기에 따라서 확보된 유력 및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특정 정당 후보에게 못다 몰아주는 그런 아주 일상적인 일들이 모든 선거에서 다 수행되어 왔기 때문에 누군가는 정말 사심을 내려놓고 과학하는 마음과 태도로 역대 선거의 구석구석을 살펴서 그 일들이 실제로 그런 가설 사전투표 득표 조작이 사실인가를 입증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지금 사법부라든지 검찰 경찰들이 모두 이 문제에 손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문제를 계속해서 수행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일상화된 나라가 지금 이제 그냥 고착화되면 나라가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그냥 망하는 겁니다 나라가 그냥 아주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나라가 일당 지배체제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강서구청장 2014년 선거부터 보시게 되면 감탄사가 절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엊그제 이제 국민의힘의 공천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공천이 마무리가 됐는데 정말 그 피날레는 국민의힘이 비례대표를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지금까지 비례대표를 두 번 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건 뭐 당규 당헌에 규정돼 있지 않지만 대개 묵시적으로 비례대표라는 것은 새로운 인물을 국민들에게 선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주도한 국민의힘의 공천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낸 것이 바로 비례대표 선택을 보면 지금까지 관행이라든지 관습 전통을 모두 다 물리치고 두 명의 비례대표를 다시 재입룡하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역사상 아마 처음으로 비례대표를 두 번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국힘 공천을 그냥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게 되면 제가 보는 것은 그냥 한동훈 실세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그런 공천이었다 그래서 세상말로 좀 표현하게 되면 한 실세와 윤바지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윤합바지의 대결에서 한동훈 실세가 압승을 한 그런 공천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섭섭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선거가 기대한 만큼 잘 나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가정을 하면 한동훈 씨는 그냥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물러나면 그만입니다 국정을 모두 다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남긴 그런 모든 종류의 그런 마이너스 유산 부의 유산을 다 갖고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것이죠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한 실세와 윤바지의 대결에서 공천에서 완전히 한 실세가 압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별로 틀린 게 아닐 겁니다 어쨌든 간에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지만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니까 부정적으로 보고 싶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동안 연구해 온 것이고 제가 그동안 연구해 온 것에 따르면 국힘이 과반수 확보는 불가능하다 이제 얼마나 큰 폭으로 패배하느냐 이 문제만 달려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안 좋은 일이 계속 겹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윤 대통령께서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하셨겠지만 현재 의과대학 정원의 3500명의 거의 한 60%가 넘는 2000명을 갑자기 이렇게 정원하는 그 문제를 총선전에 이제 들고 나오셔가지고 윤 대통령은 총선에 국민들에게 좀 부합하겠다 그러나 아마 의도가 있었겠냐 그렇게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큰 주제를 그리고 주위의 참모들이 누가 그런 것을 대통령에 강하게 진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통령께서 선택을 하셨으니까 그 문제를 들고 나왔고 또 의사 정원의 급격한 증가 문제에서 좀 더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시는 방안을 문을 열어놓고 대통령의 전면에 나서지 않고 주무부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전면에 나서서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합의를 보는 거로 그렇게 아마 모양새를 가져가셨으면 좋았을 건데 엑스포와 마찬가지로 대통령께서 전면에 나서셔가지고 그냥 퇴로를 다 이렇게 막아버린 거죠 2000명에서 1명도 양보를 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의사 정원의 급격한 증가 문제가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이 주제를 다루는 것 자체가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처음하고 달리 여론이 상당히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처음에 열렬하게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도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이제 토막 지식을 정보를 이렇게 취득하니까 이게 이렇게만 생각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네요 그래서 이 심상치 않은 여론이 가득이나 어려운 국민의힘의 그런 총선 수행 과정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큰 부담을 안겨다 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대통령께서 시간을 내셔가지고 국내 아주 메이저 의과대학을 방문하신 게 아니고 현대 아산병원을 방문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덕담도 하고 하셨지만 거기에서도 다시 한 번 더 못을 박는 협상이 불가하니까 협조를 해달라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 천상 대통령은 30년 정도 피의자를 다룬 검찰 출신의 검사구나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여론 동향이 이렇게 심상치 않고 하면 조금 이렇게 우회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보이고 오히려 현대 아산병원을 가가지고 의사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협조해달라 뭐 그렇게 어떻게 협조하겠습니까 2000명은 못을 박아버렸는데 그래서 결국은 하여름이 나는 상태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diffic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